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에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유정훈입니다. 올인원 통합 메시징 서비스, NHN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오전에 잠깐 저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많이 놀라셨죠? 오늘은 제가 NHN 클라우드의 노티피케이션 서비스가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어떠한 장점이 있어서 사업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이렇게 활짝 웃으시나요? 안 웃으시나요? 요즘 참 웃을 일이 별로 없긴 하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심란하실 것 같은데요. 힌트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좀 생각나실까요?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택배를 받으러 가는 모습으로 매우 유명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문한 상품이 여러분들 집으로 오고 있다 또는 집에 도착했다라는 알림 메시지를 받게 되면 이렇게 활짝 웃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활짝 웃기까지 이 앞에 단계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단 제 휴대전화만 이렇게 복잡한 메시지들로 채워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있는 소중한 휴대전화기에 이렇게 다양한 메시지가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을 인증하기 위한 인증 코드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원치는 않지만 수많은 광고 메시지를 수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다리고 있는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구매한 물품이 택배사로 잘 인도가 됐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 오고 있다라는 것 이런 메시지는 아마 기다리고 계실 것 같고요. 메이킷 행사에 참가 확정이 됐다라는 메시지도 아마 여러분들을 환하게 웃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알림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발송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메시지를 어떻게 잘 발송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NHN 클라우드의 노티피케이션 서비스가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 서비스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별로 조금 더 특화된 기능들을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향후 로드맵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계속 기능적인 얘기만 할 예정이기 때문에 메시지 서비스를 한번 운영해 보시거나 직접 서비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양한 노하우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세 가지 정도의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도 좀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조금 많이 힘드시더라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을 통해서 이미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NHN 클라우드로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 이래서 내가 이걸 선택했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벤더를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은 아 한번 이걸 써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네 먼저 서비스 사업 성과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서비스 사업 성과는 사실은 영업을 담당하는 분을 통해서 전달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게 좀 상황상 여의치 않아서 제가 오늘은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키노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기업 메시징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5년에는 상당히 많은 이통사의 기업 메시징이 발송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전형적으로 기업 메시징 시장은 이동통신사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메시지 알림 사업자들이 생겨나면서 이 전형적인 시장에서 변화가 생기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와 친구톡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에서 차세대 메시징 채널이라고 해서 RCS라고 하는 서비스를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채널이 확장이 되고 있고 이러한 채널들을 이용해 가지고 메시지를 빠르게 발송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니즈도 매우 다양해졌는데요. 기존에는 각각 원하는 채널들을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제는 통합적으로 모든 채널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대용량의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발송하고 있는 트래픽이 안정적으로 처리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기존의 DB 연동 방식인 에이전트 방식으로는 뭔가 이것들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API 연동 방식으로 많이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케팅 툴을 통해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또 이용하기를 원하는 고객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는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총 4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레스트 API 방식으로 연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마케팅 툴과 쉽게 연동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2021년에는 저희가 카카오톡 공식 딜러사로 선정이 되었고요. 현재는 알림톡과 친구톡 서비스를 카카오와 직접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폭발적으로 발송량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약 157억 건의 메시지가 발송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사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수의 기업들이 모두다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발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션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다양한 메시지가 이미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수의 기업들이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서비스 배송들을 받고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주문한 내용이 주문이 잘 됐다. 그리고 택배사로 잘 인도가 됐다. 오고 있다. 이런 메시지들을 다양한 채널로 받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도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끝나고 가셔서 야식 시켜 드실 거잖아요. 그때 받으시는 메시지가 다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로 발송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오토 서비스뿐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기업들도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니면 SK매직 이러한 곳에서도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FC 메시지라든지 SMS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업적으로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가 고객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발송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4개의 서비스를 저희가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있는 휴대전화만 있으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채널이죠. 바로 SMS 서비스입니다. 단문, 장문, 그리고 이미지가 포함된 메시지까지 발송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채널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복잡한 관계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발송 요청한 메시지가 저희를 통해서 저희와 연계된 중개사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개사에서는 수신 번호별로 이동통신사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요. 이동통신사가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단말기까지 메시지를 발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앱 서비스를 하는 담당자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앱을 통해서 푸시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로 푸시 메시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iOS,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아마존 기기까지 푸시를 발송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게임 사업이 일본에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킨들 앱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 향으로 서비스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아마존 기기의 푸시 서비스를 연동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푸시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널이죠.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메일 서비스로 마찬가지로 정보성 메시지도 발송이 되지만 광고 메시지도 많이 발송이 되는데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발송 SMTP 서버를 구축해 놓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일 벤더가 블록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러한 스로틀링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발송한 메일이 고객 메일 수신함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발송한 메일이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비즈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카카오톡 비즈 메시지 서비스는 카카오톡 채널의 친구가 아닌 사용자에게도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광고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추가한 사용자에게만 발송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아마 느끼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SMS로 오고 있던 메시지가 알림톡으로 많이 전환된 것을 아마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 메시지에 좀 민감한 사람들은 바로 캐치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알림톡으로 뭔가 메시지가 많이 오고 있구나를 지금 좀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서비스를 저희는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월 10억 건 이상의 대량의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길래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사용자가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안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NHN 클라우드라고 하는 자체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용성 영역이 분리된 채로 저희가 서비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정 가용성 영역이 문제가 생겨도 다른 가용성 영역을 통해서 메시지가 발송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리전 자체도 이중화를 해두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일이 잘 있지 않겠지만 특정 리전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다른 리전을 통해서 메시지가 발송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으로 대량의 트래픽을 발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단말 번호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메시지가 발송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안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제, 국내 유수의 기관으로부터 저희는 보안 인증을 획득하고 있고요. 2021년에 CA 스타 가장 높은 등급이죠. 골드 등급을 받았습니다.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운영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보안,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저장되고 파기되고 있음을 증빙하고 있는 거고요. 국제적인 인증뿐만 아니라 국내 유수 기관의 인증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나 보안성보다 더 중요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바로 이 서비스를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느냐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웹 콘솔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이 없더라도 웹 콘솔을 통해서 메시지 발송할 수가 있고요. 오전에 잠깐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마케팅을 담당하는 분들은 저희 콘솔을 활용해가지고 대량의 메시지 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서비스마다 레스트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손쉽게 연동을 해서 즉시 메시지 발송이 가능하고요. 푸시 서비스는 iOS, 안드로이드, 주요 클라이언트별로 SDK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메시지 서비스를 FC를 보내기 위해서 연동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란 걸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기존의 DB 연동 방식이라고 하죠. 에이전트를 설치해가지고 발송하는 기존 방식에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SMS와 카카오톡 비즈 메시지를 에이전트 방식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이전트가 필요한 고객이면 저한테 요청 주시면 저희가 에이전트를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빨리 뭔가 휴대전화를 꺼내가지고 인증번호를 입력해야겠다 또는 선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단문 메시지로 광고 메시지가 꽤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광고 메시지가 대량으로 흘러다니고 있을 때 이러한 인증 메시지가 중간에 포함이 돼서 발송이 되면 3분이라고 하는 기간 내에 시간 내에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계속 다시 인증 요청하고 기다리고 요청하고 하다가 결국 CS 전화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적별로 API를 분리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에게 수분 내에 도착이 필요한 인증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인증용 API 채널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인증 메시지만 흘러다니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고객에게 빠르게 인증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 채널을 활용하셔야 되겠죠. 물론 어뷰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효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메시지를 발송하는 API 또 광고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고 있어요. 목적에 맞는 API를 연동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다양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사랑을 받고 있는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인데요. 이제는 보다 더 디테일하게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푸시, SMS, 이메일, 카카오톡 비즈 메시지 순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세션에서 드려보시면 아마 공통적으로 뭔가 계속 제가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이 내용을 잘 들어두시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그런 유용한 팁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푸시 서비스는 토큰을 등록할 때 광고 메시지를 수신할 건지를 동의 받을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저희가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토큰을 저희 쪽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광고 메시지를 수신할 건지 또는 야간 광고 메시지를 수신할 건지 여부도 저희가 동의 여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나는 광고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겠다 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그 고객이 속한 토큰을 함께 포함해서 광고 메시지를 보내도 해당하는 토큰에는 저희가 자동으로 필터링을 해가지고 광고 메시지가 발송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직접 구현해가지고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시게 되면 안전하게 광고 메시지 집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또한 푸시 서비스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저희가 토큰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 수신한 사용자에게 2년마다 수신 동의 여부를 제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2년마다 광고 수신 동의를 했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 기능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어요. 그 설정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노출할 문구를 작성해 주시면 2년마다 이렇게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안내 메시지가 발송이 됩니다. SMS 서비스는 저희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중중개사를 연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총 4개의 중개사와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중개사에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 중개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중중개사를 연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석성을 제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벤더가 점검을 한다. 이랬을 땐 저희가 다른 벤더로 설정을 해놓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운영자를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벤더 점검 시간 동안 다른 벤더로 설정을 해두고 그 이후에 점검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원래 벤더로 롤백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고요. 이건 모두 다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중간에 개입하지 않아도 모두가 자동으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중개사에 장애가 발생한다. 그러면 다른 중개사를 통해서 메시지가 발송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또한 하나의 중개사를 통해서 모든 메시지를 처리하게 되면 해당 중개사의 트래픽이 과도하게 몰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와 연계된 중개사의 고르게 트래픽을 분배하고 있기 때문에 트래픽을 분산하는 효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SMS 메시지, 광고 메시지를 받아보신 분들은 메시지 하단에 080 수신 거부 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더 이상 수신하고 싶지 않다 할 때 이 080 수신 거부 번호에 전화를 걸어서 수신 거부를 하시죠. 기존에는 이 080 수신 거부 서비스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로부터 번호를 발급받아서 연동을 한 다음에 수신 거부한 번호들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필터링해서 광고 메시지를 발송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마케팅 담당자분들이 이거를 수기로 관리하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직접적으로 080 수신 거부 번호를 개통해서 제공하는 기능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콘솔을 통해서 쉽게 080 수신 거부 번호를 개통할 수가 있고요. 이 번호를 포함해서 광고 메시지를 집행한 이후에 그 해당하는 번호로 수신 거부된 목록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콘솔이나 API를 통해서 이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콘솔에서 광고 유형의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광고 API를 통해서 광고 메시지를 집행할 때 그 수신 거부한 번호가 수신자에 포함이 되어 있어도 자동으로 필터링해서 해당하는 번호에는 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광고 메시지에 집중하실 수가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광고 발송 제한 설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야간에는 광고 메시지가 잘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분들 중에 야간 광고 수신 동의를 받고 있는 고객이 얼마나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야간 광고 같은 경우에는 별도 동의 여부를 받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만법에서 야간에는 광고 메시지를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간대에 사용자 실수가 됐든 아니면 중개사나 이동통신사의 지연으로 인해서 광고 메시지가 집행이 됐든 이러한 광고 메시지가 야간에 발송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광고 발송 제한 설정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대에 광고 메시지가 발송이 되면 바로 실패 처리를 할지 아니면 다음 날 다시 광고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시간에 메시지를 발송할지 이렇게 두 가지 옵션 중에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광고 메시지 야간에 발송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메일 서비스도 이렇게 광고 메일을 발송할 때는 키사에서 광고 메시지 표기 의무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메일 본문 하단에 한글과 영문으로 수신 거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본 문구를 통해서 이 광고 수신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구로 수정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 하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구현을 하셔야 됐던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서비스별로 안전하게 광고 메시지를 집행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디킴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명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낸 메일이 발신자나 메일 본문이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검증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주로 메일 벤더가 스팸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기술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시퀸스 다이어그램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디킴 레코드를 발급해서 전달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서 발송할 때 사용하는 발송 주소가 있을 텐데요. 그 주소에 도메인, DNS에 디킴 레코드를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 이후에 NHN 클라우드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서 메일을 발송하시게 되면 저희가 자동으로 디킴 시그니처 헤더를 만들어서 메일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신자 메일별로 메일 벤더에서 메일을 수신하게 될 텐데요. 그때 디킴 시그니처 헤더를 통해서 DNS 레코드 지를 한 다음에 이 서명을 이용해서 이 본문이나 이 발신자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검증한 이후에 검증이 완료되면 수신함으로 메일이 전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검증이 되지 않으면 스팸함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블록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디킴 기능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메일이 고객들 메일 수신함으로 잘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카카오톡 알림톡 메시지를 한번 써보신 분들 또는 연계해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승인된 템플릿을 수정할 수 없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A라는 템플릿을 등록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뭔가 문구를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템플릿 코드인 B라는 코드로 등록을 한 다음에 다시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템플릿이 승인이 되면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서 기존 A코드라는 것을 B코드로 변경해서 배포가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관계 테이블 등으로 이러한 별도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구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기존에 승인된 템플릿도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별도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지 않아도 기존에 A라는 템플릿을 사용하고 있다가 B라는 템플릿으로 A라는 템플릿을 본문을 변경하게 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템플릿 코드를 신규로 따서 카카오 승인을 받고 있고요. 카카오 승인이 되기 전까지는 기존 템플릿으로 계속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변경한 템플릿이 승인이 완료가 되면 그 즉시 변경된 템플릿으로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동일하게 기존 템플릿을 고치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만 거치시면 되는 거죠. 또한 생각보다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림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카카오톡이 없는 사용자는 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저희는 SMS 메시지로 이 메시지가 대체 발송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SMS 메시지가 알림톡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SMS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알림톡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렇게 대체 발송이 된다라고 과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본문 내용을 기반으로 대체 발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장문 메시지로 발송이 될 거예요. 그러면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거를 극대화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대체 발송되는 문구를 SMS든 LMS든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래는 카카오톡 정상 사용자다. 그러면 이러한 알림톡 메시지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카카오톡을 설치하지 않은 사용자다. 그러면 이렇게 미리 지정한 SMS 메시지로 대체 발송이 되는 것이죠. 비용 절감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별도 SMS 문구들을 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서비스고요. 마지막으로 신고톡은 분할 발송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신고톡은 광고 메시지를 집행하는 그런 채널인데요. 여러분들이 뭔가 타임어택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용자에게 대량의 메시지를 발송하게 되면 그 메시지를 수신한 사용자가 여러분의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서 트래픽이 폭주하겠죠. 만약에 그러한 대용량 트래픽 폭주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이라면 소위 말하는 서버가 터졌다를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집행하실 때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친구톡 광고 메시지를 분할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트래픽을 조금 분산시켜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10만 건의 메시지를 발송을 한다고 했을 때 그림에 있는 것처럼 분할 횟수는 2회 발송 간격은 5분으로 설정해놓게 되면 처음에는 5만 건만 발송이 되고요. 5분 이후에 나머지 5만 건이 발송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조금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마케팅을 집행하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 기능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만 자꾸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메시지를 연동을 해보시거나 운영을 해보셨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메시징을 우연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 메시지 내용에서 이상한 게 좀 보이실까요? 마지막 시간이라 다들 피곤하셔서 잘 안 보이시긴 할 것 같은데요. 빨간색 박스 좀 봐주시면 물음표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곳에 물음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혹시 지금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메시지를 수신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음표가 있는 메시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업 메시지 서비스는 레거시 시스템이기 때문에 EUCKR이나 CP949 문자집합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문자집합으로 표현할 수 없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 모두 다 물음표로 깨져서 발송이 됩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은 요즘 소위 말하는 3바이트 이모지라든지 4바이트 이모지 이런 것들을 메시지에 포함해가지고 발송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모두 다 물음표로 깨져서 발송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낸 메시지를 수신한 사용자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물음표가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서비스 특징들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어떤 거에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 마음속으로 다 대답을 하고 계시죠? 지금 네, 맞습니다. 친구톡 알림톡 대체 발송할 때 SMS로 대체 발송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도 반드시 이 SMS로 대체 발송될 때 물음표로 깨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EUCKR 문자집합으로 표현할 수 없는 문자열은 보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서비스별 특징을 말씀드릴 때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광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광고 메시지를 많이 보내는 그런 서비스이다 보니까 이 광고 메시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했어요. 정보통신만법을 준수해서 광고 메시지를 집행하셔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키사에서 이 서비스 매체별로 광고 메시지 표기 의무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메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제목 시작을 광고로 해야 돼요.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 한글과 영문으로 수신 거부하는 문구를 추가해야 되고요. 수신 거부 링크를 눌렀을 때 바로 수신 거부가 되면 또 안됩니다. 별도 페이지로 넘어가서 수신 거부 하겠나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야 수신 거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서비스별 특성에 따라서 계속 제공을 하고 있어요. 문자메시지는 또 다른데요. 본문 시작을 광고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형 일부 단말은 제목을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반드시 본문 시작을 광고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 마지막에 080 수신 거부 번호로 무료 수신 거부 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080 수신 거부 번호를 쓰는 이유는 수신 거부 할 때 통신비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080 수신 거부를 사용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메시지 수신한 분들이 매우 부지런합니다. 키사에 스팸 신고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신청한 인증 문자도 키사에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고를 당했을 때 이러한 표기 의무 준수를 잘 하고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SMS 메시지 광고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제목을 광고 시작으로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본문 시작을 광고를 해야 된다는 거 오늘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키사 신고가 계속 쌓이게 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되게 추운데 공기가 되게 안 좋아졌죠. 이러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체별로 광고 메시지 표기 의무 준수를 잘 숙지하셔서 발송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서비스별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보다 더 안전하게 발송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메일 수프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프핑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이나 또는 잘 알려진 IP 또는 도메인 주소로부터 공격이 발생하는 것들을 통칭하고 있는데요. 이메일에서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는 메일로 위변조되어서 메일이 발송돼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밴더는 이러한 공격자와 계속해서 싸움 서로 싸우고 막고 하는 것들을 공격하고 막고 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송한 메일이 안전하게 고객 메일함으로 잘 도착하기 위해서는 SPF 레코드를 반드시 등록해 주셔야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킨 기능까지도 추가를 해주시면 더욱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SPF 레코드는 여러분들이 메일 발송하는 것이 NHN 클라우드의 발송 HTTP 서버를 통해서 발송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송한 메일이 정말 정확한 곳에서 발송이 된 건지를 증명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일 벤더들은 SPF 레코드가 잘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 등록된 서버에서 발송된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NHN 클라우드의 발송 SMTP 서버 정보가 저희가 제공하는 SPF 레코드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발송할 도메인 주소에 SPF 레코드를 반드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디킨까지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잘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NHN 클라우드가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계속 저희가 발전시키고 있는데 향후 어떤 피처들을 제공할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올해 연말에 두 가지 서비스를 런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에서 차세대 메시징 채널로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RCS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카카오톡 브랜드톡을 런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성을 조금 적어놨는데요. RCS는 지금 안드로이드만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반쪽짜리이긴 하지만 이미 메시지를 활발하게 보내고 있는 고객들은 도입을 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톡과 동일하게 여러분들 고객에게 액션 버튼이라든지 다양한 템플릿으로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기존 SMS 서비스보다 늘어난 메시지 사이즈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담아서 고객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톡은 기존의 친구톡이라고 하는 것은 카카오톡 채널 친구인 사용자에게만 광고 메시지를 집행할 수 있었는데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발송되는 광고 메시지를 수신하겠다라는 동의를 받게 되면 그 수신 동의한 사용자에게 광고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발송할 때 친구를 추가할 수 있는 채널 친구를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채널 친구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저희가 MAT 채널을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오토메이션 툴과의 연계인데요. 현재는 브레이즈라고 하는 서비스와 연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으로 메시지가 집행될 수 있도록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툴을 통해서 마케팅 템페인을 쉽게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는 이거를 더 확대해가지고 제피어라든지 어도비 등 유수의 플랫폼과 연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플랫폼으로 메시지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희가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소록이라든지 대시보드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렴한 채널부터 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채널에서 실패된 메시지만 여러분들이 지정한 다음 메시징 채널로 대체 발송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제공하기까지 내부 아키텍처를 개선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능을 제공해 드릴 수 있기 위해서 계속 진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국의 연설가이자 세이지맨인 지그지글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논리는 사람들을 사고하게 만들지만 감정은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든다.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발송하는 메시지가 여러분들 고객이 유의미한 행동을 일으키는데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이 잘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서비스 사용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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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